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를 영입했습니다. 서울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태전공사 같은 대표주자들을 서울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서울 지역구에 출마합니다. 태공사처럼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당히 몇 군데에서 집판을 받았다고 자찬처럼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6년 탈북한 태전공사는 한국에서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며 북한 김정은 체제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이렇게 공포정치와 채용을 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지지하는데. 북한을 비핵화해로 견인한다는 정책을 펴왔으나 실제 북한은 견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재난에 처한 한국당은 태전공사처럼 인지도가 높은 영입 인사와 당의 대표주자들을 서울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미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했고 태전공사와 함께 영입된 의사 출신 송한섭 전 검사도 서울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고향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도 막판 마음을 바꿀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